바람의 손자 이정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재정비 시간 미국 스포츠 매체 클러치 포인트는 16일이야 한국시간 이정우는 왼쪽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껴 선수 보호 차원에서 23일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개막전 출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674득점으로 메이저리그 24위에 그쳤던 샌프란시스코는 뛰어난 컨택 능력과 출루 능력을 갖춘 이정우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KBO 리그 통산 884경기 타율 3할 4푼 3,476타수 1,181안타 65홈런 515타점 5PS 898을 기록한 이정우는 한국 최고의 타자로 꼽힌다. 2022년 142경기 타율 3할 4푼 구리 553타수 193안타 23홈런 113타점 5PS 996을 기록하며 타격 5관왕타율 출루율 장타율 타점 최대한타가 리그 MVP를 석권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지난해에는 발목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지만 86경기 타율 3할 1푼 8,233타수 105안타 6홈런 45타점 5PS 861위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에 계약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 중 역대 최대 계약이다. 이정우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지만 버스터 포즈 9년 1억 6,700만 달러 잔히 쿠에토 6년 1억 3천만 달러 맵케인 6년 1억 2,750만 달러 베리지토 7년 1억 2,600만 달러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9단 역대 5위 계약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파르한 자이디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이정우의 입단식에서 우리는 이정우 영입이 완벽하게 딱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오프시즌에 우리는 공격적으로 팀 전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컨택을 하면서 리그에 유행하는 야구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했다. 또 내년 시즌 개막 전부터 선발 중견수로 뛸 것이다. 추전 중견수로 활약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정우 영입 효과를 기대했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1번 중견수를 맡게 될 이정우는 시범 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8리 13타수 8안타 1홈런 3타점 4득점 1도르를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 카문 지난 13일 메이저리그 6개 지구별로 MVP 사이 영상 신인상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할 후보들을 소개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이정우가 신인상 후보로 선정됐다. MLB 카문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오프시즌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이정우가 프랜차이즈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선수로 보인다. 그는 빠르고 정교한 타격을 하는 선수로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스타일이며 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선수다. 그는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호평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